채연아, 갑시다. 이게 또 과일이 또 새로운 게 나왔네. 수박인가요, 이거? 맛있게 합쇼. 맛있게 합쇼. 맛있게 합쇼. 오늘 배경에서 식단 타러 돌아와서. 채연아, 드셔볼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각각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경비복구대와 공병대. 고맙습니다. 이렇게 깊이 안 했을 수도 있어. 아니, 비전을 저렴했을 줄 몰랐어? 저도. 난 사실 예상을 못해서 이 정도면 다 못해. 그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도 지금 완전 무기력해져. 이제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가. 다 같이? 그렇습니다. 군대는 그 시간이 의외로. 많이 잡아먹어. 옷 갈아입고 옷 정리하러. 주명한 게 있어요. 100점? 100점. 여기다 주기만 하면. 너무 아파졌네. 레인드 같아요. 1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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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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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깥에서 머리 말이십니까? 이게 세범이죠. 아, 멋있어. 품격이 있어보여요, 품격. 아, 만들어진다 이거요? 아, 대단하십니다. 몸도 시원하면서 머리도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쉬어!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혹시 팥빙수 먹으러 갈 생각하십니까? 팥빙수? 빨리 신발심도 나와요. 팥빙수? 대박. 자, 여러분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이 작전지연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팥빙수 스탠드입니다. 전입 온 인원들을 위해서 팥빙수를 마련했다고 하니 같이 먹도록 합니다.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분대자이 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팥빙수를 해병대가 머리로 끝났습니다. 카스는 없으니 깔려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지금 팥빙수를 선지 해장국 스타일로 여기도 음식을 하긴 다 맛있습니다 이 무대는 진짜 올여름 첫 파솔 진짜? 쟤도 이렇게 껴들고 싶었는데 나 친구랑 먹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시험을 해 나는 먹으면 돼 제미는 진짜 좋아 농구 선수 제리미 린 진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리미 린 많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제리미 린 제리미 린 영국 프랑스를 거주했고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스타벅 유니버스 지금 스타벅 지금 스타벅 진짜 욕설을 보여주면 잘 될까 뭐야 이거 모자란 분 더 넣으셔도 됩니다 아 우리 스타벅만 더 넣으셔도 됩니다 아 우리 스타벅만 더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 스타벅 우리 스타벅 감사합니다 박형인 3병은 언제 진급합니까? 1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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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안 하십니까? 후추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청양포스 후추라고 바닐라만 받았어요 아니 이거 군대 생활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말 때문에 아 왜냐면 여기서 쓰는 한국말은 밖에서 쓰는 한국말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사일가에 들어왔으면 내가 꼭 케어해 주실 텐데 잘못 들어간 거 같은데 그래도 여기도 아 그 여성은 아 아님 나는 내가 그대로 얘기해줄까? 아하하하하 아 아하하하하 아니 여기는 화이팅 아 진짜 넘치는 예 아하 아하 크래치 못한다고 수고하겠다 헬리스타벅 아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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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아하 아하 총성 총성 경기복대 예수하실 전역정부 참가님은 보고 총원 7 열애 9 현재현 7 오로본어 하나 둘 셋 넷 둘 셋 오로끈 이상 보고자 포함 7명 제발 제발 준비 끝 오늘 오전 해상정차부터 해서 오후 초등학교 복구 작업까지 각자 느낀 바가 있었을 것 같다 헨리 이병 이병 헨리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부대들에서 훈련 받았을 때 가끔씩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은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엄청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았고 그러면은 내일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김수로 상병과 상병 김수로 헨리 이병은 이병 내일 오전 4시에 오전 4시에 기상을 해서 지금 천장님의 이병은 4시에 기상을 해서 치사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천장님의 이병은 특히 더 일찍 취침할 수 있도록 이상 네 차렷 충성 충성 주먹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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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4시 늦으시면 안됩니다 예 저희 밥 못 먹습니다 군식씬 정명오빠의 음식 솜씨를 상상하며 잠자리에 드는데요 오늘의 뿌듯함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 속에 또 하루가 그렇게 깊어갑니다